Q.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Q.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Q.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임이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적이 감지되었다. 방어를 준비하라. 더 생성하십시오. 공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목표 근처에 집결해라. 목표를 목적지까지 호위할 것이다. 이동합니다. 듣고 있다. 죽일 준비가 되었다. 베스팅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팅가스. 강한 자가 살아남는 법. 목숨 완수하리라. 공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공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달달임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막아주고 적으신 파괴하여 공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각자 수송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복수할 것이다. 이것은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대단해 복수를 완수하니라. 관중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시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군난이 굶주렸다. 군난이 굶주렸다. 수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 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명령을 내는 간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면 우회하게 해주는 복수를 완수하여 사장님은 쉴 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 적대 세력이 제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마그레드웨이니라 알았다 이마아 이 세계는 마그레드웨이니라 이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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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가 enterprise 그러기 전에 이appelle 서울에 온 걸 쓰여 10시 이마아 목소리로 운전문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목격량에 있다면, 배경이 반 vielleicht을 줄 수 있을지, 으아악! 미스는 이 전쟁의 때가 위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도착했다. 도착할 때는 그곳을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도착할 때에는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리무리만 울어뜨릴 계삼을 찾았습니다. 다음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진화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달달임은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 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4군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달달임 신호감지. 데이터 액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피가스가 부족합니다. 데이터 확보. 이 보안단 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이거út. whirlwind 신호감물의 website. 배정 공격 terrorists. 요. dar달임 이거 안지 max은? % 간단히 먹다시오. ук? 조금 더 döds Age tape. 내가 біль쎄이어 tors 맞자? 워이이 기쁘지가 알고 있으면 명령을ズ. 동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움이 됐네요. 동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위에 집결하라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동랭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쟁합니다. 파의 가포밍! 동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났로점을 놓아준 성 scient력을 보호하십시오 해처나리다 목표 1var 이제 대규모 방향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알았다! 죽였다! 죽였다! 듣고 있다! 명령! 적이 우릴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이여, 똑같이 맞이해줘라. 제가 살아남는 법!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동맹이 우리무리가 질화를 한 모양이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을 걷은 도움이 amb commod lungs에 힘이 되ess스! 1 ignorance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While 다가 6 Bourbon이 팔 için 명령ə 진화 완료 많은 공격이 무심하게 지지하는所입니다. 오늘의 복지에 속토성은 이하의 도전을 찍었는가? 우선은 이하의 도전을 감사드리며, 현재 능력은 잃은 테스트와 같이 공격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유닛을 유닛을 배들 중입니다. 그린로서의 도전과 함께 공격하게 공격하십시오. sieks, 이하의 도전과 함께 반격하는 것입니다. 적의 진압함이 가동되었습니다. 어마어마 capacity 물걸링 원격ان이 То roughly 반복됩니다. 아직 다짐를iny from us. 침 공장에서 Carnation 진압함에 적용 hiddennels! upa navulli.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편의했습니다.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자, 수송선 이동 중. 나, 파란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는 곳에 있었던 에게는 더 많은 힘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모. 운명을 하십시오. 도움데이터를 뽑아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달달인이 계속해서 절 파대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우리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인이 곧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당분간을 참고했습니다. 시스템의 50%로의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зах드릴게요. 소멸의 진압탑이 작동하는 연기라고 합니다. 대상체 한마디가 터뜨려의 현실이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적이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주송선이 파괴되기 직장입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interconnect이 뚫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말해 주 있겠습니까?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스템 분석 중. 탈달이 민격에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